안녕하세요.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사람 차에서 타고 내리는 거 동작, 모션, 그거 작업하고 있는데요. 어디까지 됐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사람을 내려 볼게요. 오, 굉장히 멀리서 지금 날라왔습니다. 얘는 하늘도 쳐다볼 수 있고, 으, 목 좀 봐. 자, 옆에 오른쪽, 오른쪽, 왼쪽 이렇게 목 스트레칭도 할 수 있습니다. 땅에도 고개도 숙여서 볼 수 있고, 누가 동전, 저거 동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틀린 동전. 자, 요거 옆에 보이시는 테스트용 차에 한번 태워보겠습니다. 짜자잔, 짠, 짠. 자, 가서 드라이브. 문 열고, 타고. 오, 좋아. 뒷자리. 타고. 앞자리. 아, 조수석 타보자. 얘는 걷는 게 좀, 하하하하. 옆으로 걷는 게 좀 웃겨요. 자, 앉아. 내려. 뒷자리. 앉아. 내려. 자, 얘는 지금, 걷는 건 요렇게 걷고요. 뒤로 걸을 때 이렇게 걷고, 뒤로 살살 걸으면, 옆으로, 자, 옆으로 걸으면, 이렇게, 와, 이거, 문워크인데, 옆으로. 마이클 잭슨이 추는 춤. 빌리 찐. 하하하하. 옆으로 걷는 게 약간 웃깁니다. 오. 오. 암튼 여러분, 요거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테스트용 차가 아니라, 이 차, 우리가 운전하는 이 차에다가, 이식을 시켜서 얘가 타게 해야 되는데, 아직 그건 안 돼요. 어때? 차 좋지? 네, 여러분, 오늘도 작업 열심히 했고요. 내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차차.